처음에는 이토 시오디에게 꿈의 기회로 보였습니다. 젊은 기자, 지망생인 그녀는 저명한 기자가 자신의 경력에 관심을 가져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둘 다 미국에 있는 동안에 그 초대가 이루어졌지만 그들이 둘 다 도쿄로 돌아온 후에야 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토에 따르면 그들은 초바를 먹으러 갔고 저녁 어느 순간 그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식당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한 것일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화장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내 위에 있었다며 어떻게 그곳에 갔는지 왜 갔는지 그리고 전처럼 기억을 잃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네, 그는 저를 강간했습니다. 그녀의 공격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공격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결코 체포되지 않았고 사건은 취하되었습니다. 검찰은 그녀가 택시에서 호텔로 끌려가는 보안 카메라 영상 그녀가 의식을 이었다고 증언하는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그녀의 공격자로 추정되는 은 그녀의 속옷에서 나온 뒤의 내임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검탈은 이토의 사건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의 대별 사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CNN에 말했습니다. 이토의 이야기는 공수적인 이상으로 알려진 이 나라에서 유일한 사례가 아닙니다. 이는 사생활이 크게 존중되고 사람들이 이에 따르도록 권장되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습이 바뀌고 있고 에미티오 운동이 미국에서 자리 잡으면서 일본의 침묵 문화도 사서히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전 최근에 두 명의 고위 정치인들이 성적인 악행 때문에 사임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한 명인 호쿠다 주니찌 재무성 해당 자관은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다른 한 명인 요네야마 니지 니가타현 지사는 학생들에게 성행위를 한 혐의로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일본 노동연구원이 2016년 실시한 조사에서 직원의 사하 7% 가까이가 성희롱을 경험했지만 이 중 60% 이상이 그냥 참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자의 고용주인 티비아 사인은 그녀의 첫 번째 불만 사항을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무성에 대한 공식 항의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맞습니다. 호쿠다 총리는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만포어 성적 동의는 전 세계적인 대화입니다. 이 나라의 대부분의 성폭행 피해자들과는 달리 이토는 자신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자신의 강간 혐의에 대해 전국과 세계에 말했습니다. 그녀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작다고 생각했고 살리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한지 일련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궁극적으로 일본이 그 주장을 조사하고 기소해야 할 시스템이 그녀를 실패시켰다고 말합니다. 이국과 전 세계 여성들이 성희롱과 강간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와 용기를 찾은 반면 METO 운동은 일본에서 덜코 시작되지 안했습니다. 대신에 이토는 소셜미디어에서 위협과 반발을 받았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남겨졌습니다. 수치로 보면 UNODC 통계청의 2014년 범죄 및 형사정의 수치에 따르면 미국의 강간 발생일이 거의 10만 명당 37일건 영국이 진면한 10만 명당 51건인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의 강간 발생률은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하지만 그 통계는 현실을 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정부 내가포에 따르면 강간 피해자의 4%만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여성들은 METO 운동이 확산되면서 목소리를 냅니다. 강간이 주로 보도되지 않는 이유는 무수히 많지만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성폭행은 무거운 운명을 가지고 있고 여성들은 종종 공격이오. 수티시물룩입니다. 인권 변호사 이토 카즈코 씨는 시오리 씨와는 관계가 없는 이토 씨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최근 열대 강간 피해자를 만났고 폭행 직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남자친구에게도 말했다고 CNN에 전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그녀를 비난했어요. 알아요? 그의 동의 없이 그녀는 한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술을 마셨고 그 후 그녀는 강간을 당했습니다. 난 그게 바로 당신의 잘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와 헤어졌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일어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표시 맞게 와인스타인 스캔들이 할리우드를 처음 데운든 이후의 역파 강간 피해자들은 수티시물문화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의를 원한다면 엄청난 실질적이고 법적인 장애물에 직면한다고 비평가들은 말합니다. 일본법에 따르면 검사는 성폭행의 강제나 폭력의 결과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법은 동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돌 시오리는 시스템이 고장났다고 말합니다. 범행을 신고한 후 그녀는 그 장면을 굴욕적으로 재현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야 했고 4명의 남자 수사관 중 3명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그들은 이 실물과 같은 인형을 제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옮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앞서 오늘의 이름으로 그림을 정해지는